민생문제를 후련하게 설명해주시는 안징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소장님 무척이나 연말연초에 바쁘실 텐데 직접도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어요. 그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전화로 연결하면 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직접 전국에 계시는 우리 TV에 내청자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추세로 빨리 몰아내고 명절 때 기분 좋게요. 우리 안전하게. 가족들, 부모님들 만나자고 지금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소장님 좋아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아주 많으신데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안소장님께 좀 인사 말씀 건네주시면 제가 우리 청취자 모든 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소장님을 한번 타박했더니 우리 청취자분들이 항의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게 배종찬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컨셉입니다. 약간의 톰과 제리처럼 재미있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배종찬 소장님 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참 소상공인 분들 학원 다 힘듭니다. 안소장님. 우리가 안소장님 통해서 적극적으로 듣는 설명 중에서 가장 반가운 것은 바로 지원 대책인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역지원금 100만 원 320만 업체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지급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연말에는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직접 당한 업종들 중심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직접 당하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 중심으로 나왔는데 320만 업체에 나가니까 3.2조원이 많이 나가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 학원 선생님 말씀도 결국은 정말 어려우니까 방역패스까지 하면 아동,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경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꼭 그걸 떠나서도 방역패스 때문에 손님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되는데 손님이나 고객까지 줄어들면 그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실보상이 제대로 되면 방역패스에 대한 협조도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 안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방역패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도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도 역시 예를 들면 3인 미만이 장사를 하는 경우나 사업장 같은 경우는요. 프론트를 지키고 계산을 하고 방역패스를 챙기는 직원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방, 서빙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다가 단속에서 과태료 150만이 물린다니까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권고마하고 과태료는 손님한테만 물린다든지 3인 미만 사업장, 3인 이하 사업장은 이런 좀 유연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호소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설 전에 어쨌든 방역지원금 100만 원하고 별개로 지금 500만 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뭐냐 하는데 방역지원금은 정말 지금 방역 조치가 위드 코로나다가 다시 강화돼서 너무 심리적이고 경제 타격이 크신 320만 개 업체에 드리는 거고요. 이건 별도로 중복해서 방역물품지원금이 10만 원이 나가고요. 이것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00만 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차 손실보상을 했었잖아요. 1차에서 5차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으로 그냥 자영업자들을 돈 거고요. 우리 국민들 전국민 재난조금처럼. 그런데 손실보상은 7, 8, 9 영업금지랑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서 1차 손실보상이 된 겁니다. 작년 10월, 11월, 12일도 강련동품 방역조치가 있었잖아요. 올해 1, 2, 3월도 지금 방역조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당분간 계속될 거잖아요. 그게 2차, 3차 손실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2차, 3차 손실보상을 만약에 설날 이후에 신청받고 심사해서 주면 지금 1월달이 제일 어렵잖아요.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설 전에 한 100만 개 가까운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들 중심으로 500만 원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1월달 버틸 수가 있잖아요. 설날도 버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는 거예요. 2월이나 3월달에. 봐서 이분이 원래 손실보상을 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500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을 더 받는 거고. 그런데 손실보상을 재산해보니까 이분이 4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500만 원이 지급된 거잖아요. 그럼 그 100만 원은 1% 되돌려주는데 바로 100만 원을 통해내면 힘들잖아요. 1%대의 대출로 전환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받을 수는 있는 것이고 환급을 해야 되더라도 바로 내놓는 건 아니네요. 바로 내놓으면 500만 원 다 썼는데 갑자기 또 100만, 200만 원 내놔. 그러니까요. 힘들잖아요. 1%대의 대출로 전환시켜가지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갚는 것으로. 이건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장업자 일부에서는 대출을 또 해준다는 거에 대해 불만은 있습니다. 그런데 1%로 또는 2%로 천만 원, 2천만 원 대출해주면 사실상 무이자잖아요. 그거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40조 가까운 대출을 지금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대출을 안 받게 해라 차라리. 그건 맞는데 어쨌든 손실보상을 받아도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출이 지금 은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들이 이자폭리 아니라고 5%, 6%까지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해도 심지어. 그런데 정부에서 천만 원이라도 1%로. 1%면 정말 무이자나 다름없잖아요. 안 소장님, 금융지원도 좋긴 한데 반가운데 저금리에. 그래도 재정지원을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있을까요? 저희 주장도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이분들도 계속 50조, 100조 이야기 나온 게 그거잖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대로 주자는 겁니다. 코로나19 전에 일면 3달 동안, 10월 11월, 11월 3달 동안 영업이익이 3달 동안 천만 원인 자영업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3달 동안 매출이 급감했다, 확인되면 그 영업이익만큼 주는 거죠. 영업이익인데 3달 동안 이번에, 작년에 300만 원 줄어들었다. 그럼 나머지 700만 원을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분명히 별 사정이 없는데 코로나19 전에 천만 원 벌었는데 갑자기 지금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이. 그럼 800만 원이 부족하네. 그럼 방역조치 말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주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예민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단속까지 한다고 하니까. 안 소장님도 조금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부나 기재부의 조치에 문재인님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지지하는 분도 있고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최소한 기재부가 너무 돈을 안 쓰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중수상공인들과 함께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도 홍남기 부총리하고는 사이가 괜찮으시죠? 예,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 보내주시면 샷997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은,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보아됩니다. 택배에 한번 맞이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안 소장님께서도 택배 문제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국 택배 노조가 무기한 단식 돌입에 들어갔다. 뭐가 또 잘 안 풀렸나요?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요. 추석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만 얼른 전하고요. 농축축산물 조금 올라서 부담되잖아요. 계란값이나 우유값. 2만 원까지 할인 쿠폰이 지원됩니다. 마트나 전통시장 가면 살 때 3천 원 할인 이런 거 써져 있어요. 이거 어쨌든 2만 원이어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농축축산물 할인 쿠폰 확인하고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그걸로 설 관련 식품 사면 2만 원 정도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CJ그룹 본사 앞에 갔다 왔는데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관호사나 관호가 심각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럼 요금을 올려줄 테니 그러면 기사님단에 다 써라라고 해서 CJ가 작년에 170원 올해 100원을 요금을 올립니다. 270원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CJ 본사는 1년에 20억 개 정도의 물건을 나눕니다. 우리나라 택배 점유율 50%가 넘고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산재보험 지원해주고 고용보험 지원해주고 분류작업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우리 기사님들이 물건을 나눴을 때 수수료 600원, 7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올려달라는 겁니다. 심지어 30원, 50원만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30원 올라가면 200개 나르면 6천 원, 300개 나르면 9천 원. 하루소득 그거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CJ 본사가 산재보험 지원하고 고용보험 지원하고 분류작업 지원을 했는데 기사님들이 수수료는 올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본사만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가지게 되니까 기사님들이 파업해버린 거죠. 택배 노조, 택배 관련 분야의 문제점 그동안 또 쭉 안 소장님 치유해주셨는데 88호원님께서 우리 안 소장님 역시 시원시원하시네요. 혈압은 조심하시고요. 안 소장님 혈압도 올라갈까 봐 잠시 중단했고 아무리 분노도 마음속에는 늘 평화가 있어야죠. 안 소장님 1분 정도 남았는데 택배 지금 파업까지 들어가고 단식까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그래서 어제 단식에 한 11분이 단식 들어가셨거든요. 제가 갔다 왔는데 시제그룹이 우리나라의 굴제 대기업이잖아요. 택배는 지금 국민들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업종입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과 영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 요금 이상에서 3천억의 추가 소득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돼요. 기사님들에게 단가 30원에서 50원 정도 올려주는 결단을 시제에 대한통운이 내리고 시제에 대한통운이 결정을 못 한다면 시제그룹에서라도 이재현 회장님 등이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대화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농송을 하고 집회를 하고 파업을 하고 단식을 하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물론 당연히 택배노조의 주장 중에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도 대화를 하면 또 대화를 더 나누면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택배 문제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시원한 해설, 민생 관련 궁금증을 풀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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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